정부는 이 같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은 승낙 아래 조정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얼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25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